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4년 5월 학평 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사인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 는 5분의 8이구요. 코사인 세타가 음수일 때요. 탄젠 세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뭐예요? 사인에다가 마이너스가 들어갔죠? 그때 우리 사인은 마이너스가 뭐한다? 그렇죠? 틱겨져 나가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구요. 여기는 이제 각변화 내야 돼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는 사인이 되는데요. 우리는 코사인이 결국에 몇 사분면? 2, 2, 4분면 이기 때문에 코사인의 음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아, 얘가 5분의 8이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2사인 세타가 5분의 8이니까 그렇죠? 사인 세타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나눠서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뭐예요? 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4, 코사인도 음수 사인도 음수, 코사인도 음수니까 몇 사분면이 되겠다? 그렇죠. 3, 4분면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구요. 그러면 이제 3, 4분면의 동경을 그려서 탄젠트를 구하면 끝나겠네요. 따라서 동경 그려주고요. 여기가 세타에 대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주고 사인의 정의는 R분의 Y로서 여기가 5가 될 거구요. 요거 길이는 일단은 4. 그럼 밑변은 3이 될 거죠. 그러면 요거의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 됐죠? 근데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것은 탄젠트 세타. 그럼 뭐예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X분의 Y 얼마?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 따라서 답은 얼마가 되겠다? 그렇죠. 3분의 4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 이렇게 3분의 4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